오늘 살펴볼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금강철강입니다. 수요일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했던 금강철강이 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13% 넘게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다시 한 번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고 또 52조 최고치도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전문가의 투자 의견 만나보시죠. 먼저 길건우 연구원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산 LNG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미국산 LNG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강관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김민수 대표의 의견입니다.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기업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강관 수요 증가에 더해서 중국 철강이 생산 주요 지역인 탕산시 봉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철강 관련 주들 높아지고는 있지만요. 실제 기업 실적으로 얼만큼 이어질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철강 관련 주들 대부분 흐름이 좋았습니다. 금강 철강과 함께 TCC 스틸 5% 넘게 오르면서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현대 제철과 포스코 홀딩스도 3% 넘는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다만 하이스틸 등과 같이 하락세를 보인 종목도 있었는데요. 금강 철강은 상승세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전문가의 투자 의견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철강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금강 철강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부터 해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엇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가요? 크게 엇갈려도 됩니다. 금강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러시아산 LNG를 유럽에서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 안으로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수요가 늘어난 게 미국산 L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산 L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나 미국 딴 데서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한국산 강관의 가격 자체가 작년 대비하면 거의 40% 정도가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 중에 한국산이 제일 많아요. 이를 따지면 23%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사실은 한국에서는 수출하는 입장에서 조금 안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철강 232조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국의 철강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제한으로 법령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빼고 이미 유럽이랑 영국이랑 일본은요. 제협상 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율 관세도 조금 사라지고 물량 제한도 조금 사라지다 보니까 괜찮은데 우리나라도 이달 말에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상무부랑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남들도 다 했는데 우리도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도 사실은 조금 남아있기도 한 것 같고 방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탕산시가 지금 임시 봉쇄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한 봉쇄 쪽으로도 살짝 기울고 있는데 이게 탕산이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철강, 중국 내 철강 생산량 중에 13%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세계 철강 시장에 미치는 가격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칭따오항에 있는 철강석 가격이 톤당 152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보자면 작년 대비하면 24% 정도. 그런데 탕산이 또 어느 정도 무기한 봉쇄가 된다고 하면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거고 가격이 오르면 판가에 전이하다 보니 반사 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중소형 철강주들도 많이 오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봐야 될 것은 실적을 봐야 되는데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판매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량 포스코에서 원재료 다 받아가지고 가공에서 판매를 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2,300억 정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재작년에 30억 대였는데 작년에 90억 대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세 자체가 그래도 조금 좋게 흐르고 있어서 금강철강은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한 건 사실 부담스럽긴 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라든지 포스코 쪽에서의 사업을 펼치는 것들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간단하게 세 글자로 고평가 이렇게 쓰셨습니다. 비싼 건 비싸다고 왜 말을 못... 말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먼저 금강철강이 처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 이런 쪽의 성격도 좀 있었고요. 물론 회사는 부인했습니다. 사회의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 어쩌고 저쩌고. 이쪽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포스코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데 그냥 포스코 가공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냉연코일 쪽에 주력하고 있고 거기다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자동차 가전 건설, 산업용기 쪽에 나가는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강점이 있는 게 산세 강판이라고 해서 산화 방지를 해서 유막 처리를 한 강판, 그러니까 즉 겉에 매끈매끈하겠죠. 보기 좋습니다. 그런 쪽과 아연도금 쪽도 강판에 강점이 있는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 하나가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철관과 비료 업체입니다. 즉 요즘 비료 쪽이 핫한데 나는 왜 못 알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동참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축분유 위탁 처리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업 쪽으로 계약농가를 확보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가축분유를 통해서 고품질의 액비라고 하는데 이게 액체 비료죠. 이쪽을 생산하면서 이쪽이 최근에 부각받다 보니까 비료 관련 주까지. 자그마한 호재들은 이것저것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팀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영업이 90억 대 정도로 상당히 좋게 발표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2,300억 대입니다. 조금 비싸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비싸다. 여기에 일단 무게를 도움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쨌든 비료랑도 최근에 테마가 좀 엮이고 이러면서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강철강 어쨌든 어제 그제 최근에 계속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멈출지 저희도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